부패의 용의자라도 된 것처럼 공수처 출범에 저절법은 국민의힘의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 주의용 원내대표가 공수처를 두고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하차장, 정말 처지장이 될 것이라며 품격이 떨어지는 언어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법원 판결에 대해 그 어떤 반성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박덕흠 의원을 국토위 간사로 임명하여 가족건설사의 수주 비리 의혹을 수수반관한 것을 포함하여 자당 소속 의원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권력형 부정부패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가오에 대한 대국민 사과 내신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기 위해 권력형 부정부패의 용의자가 된 것처럼 저주에 가까운 입장을 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되는 권력형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력형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권력형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